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공략할 맵은 보스전이라고 엔더드래곤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보스전 공략 좀 부탁드립니다 스토어 현금 사용 가능 나머진 사용하지 마시고 전문시설 쓰고 싶은 전문시설 하기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는데 더블 현금 모드도 비활성어를 한 상태로 깨도록 할게요 보스전 꿀팁을 알려드릴건데요 일단 원숭이 실험실도 모두 비활성화가 되어있죠 요청대로 비활성을 해놨고 전문 빌딩만 다트훈련시설을 이용해서 깨도록 할게요 일단 보스전 맵은 이 맵이네요 해골 맵? 맵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요게 보스전이거든요 큰풍선이 보스전이 어떤거냐면 MOAB 등급의 풍선처럼 큰풍선들이 막 큰풍선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잡는거에요 그 보스를 어... 일단은 이제 다트훈련시설을 썼으니까 다트원숭이를 이용해서 잡도록 할게요 원숭이는 2,3,5 이렇게 그냥 많이 만들어주세요 2,3,5 게임이 되게 간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풍선이 나오고 이제 큰풍선 하나가 나와요 그것도 이제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저 풍선 보이죠? 요놈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냥 2,3,5 원숭이 이제 계속 깔아주시면은 굉장히 이제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 풍선이 가는 길, 길목에다가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겠죠 벌써 이제 반피가 날았죠 이거를 이제 쉽게 깨는 방법이 그냥 이 원숭이들 계속 소환하면서 이렇게 깨는 건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팔아주시고 이러면은 이제 깼죠 그쵸? 이렇게 깨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쵸? 이 맵은 좀 이제 타워가 때리기 좀 이제 좀 적합하지 않은 맵이어서 약간 좀 이제 걸렸는데 이제 막 다른 맵 걸리면은 보통 이제 초급맵이 많이 걸리거든요 초급 난이도의 맵이 많이 걸리는데 어 다른 맵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진짜 쉽게 깰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맵은 이제 좀 이제 라인이 좀 길긴 한데 라인이 긴데 이제 타워를 둘 곳이 좀 애매해가지고 약간 좀 걸렸죠 막 원숭이 도로나 이런 데 나오면은 진짜 쉽게 깰 수 있어요 이제 같은 자리를 이제 뺑뺑 도니까 일단은 이걸로 이제 공략을 마쳤고요 보스전에 대한 공략을 마쳤고 이제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댓글로 이제 뭐 요청사항이나 뭐 질문사항 이런 거 이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니까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